패딩 하나 사려고? 뭐해? 아! 패딩 하나 사려고? 응 나 이번에 패딩 사려고 보고 있는데 가격대가 너무 비싸 이번 달 카드 거 어떡하지? 야! 저렴하고 예쁜 걸로 하나 사자 어차피 패션은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야 코디가 중요하지 맞아 맞아 무엇보다 나한테 잘 맞아야지 너한테 잘 맞는 스타일이 뭔데? 택시 이거 봐 야 야 나가세요 해 해 해 해 해 해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일 바로 패딩이랑 입으면 되겠는데? 응. 오늘 바로 온다니까 내일 바로 입고 나가면 될 것 같은데. 오 완전 좋아. 내일 데이트? 이태원? 이태원 갈까? 응. 이태원. 그래. 좋아 좋아. 완전 좋아.